겨울이 가까워지며 몰리는 점점 동물농장 식구들 중에서 골칫거리가 돼버렸다. 매일 아침마다 몰리는 일을 늦게 하거나 늦잠을 잤다며 일에 빠지고는 했다. 몰리는 갖가지 핑계로 일터에 나오지 않고 물에 비친 자신을 들여다보고 지냈다. 그러나 웬일로 식욕은 꽤 좋았다. 어느 날 몰리가 건초를 먹는 중에 클로버가 몰리를 불렀다. 몰리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 일이 있거든 오늘 아침에 너가 건너편 폭스우드 농장 사람이랑 저기 근처에 있었더라. 그 사람이 널 어루만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니 그런 일 없었어 나도 그러지 않았고 그건 너가 착각한 거야. 클로버가 끈질기게 묻자 몰리는 부리나케 들판으로 달려갔다. 클로버는 안 되겠다 싶어 몰리의 마구간을 뒤져보았다. 그곳의 집단 밑에는 각설탕 상자와 갖가지 오색빛깔의 리본이 숨겨져 있었던 걸 그녀는 확인했다. 3일이 흐르자 몰리가 사라졌다. 한동안 동물들은 몰리 를 만날 수 없었는데 2주 후 비둘기들이 공원에서 몰리 를 발견하였다고 알렸다. 몰리는 분홍색과 파랑색의 이른마차의 끌채 사이에 있었다. 마차는 어느 교회 앞에 있었다. 그리고 어느 신부가 몰리 를 쓰다듬으며 친절하게 각설탕과 수박을 먹여주고 있었다. 더군다나 몰리는 갈기에 리본과 장신구를 매달고 마차를 끌고 지냈다. 결국 충격을 먹은 동물들은 더 이상 몰리에 관한 말을 안 하게 되었다. 다음에 설날부터 날씨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농지에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된 동물들은 다들 다음 해 계획을 준비했다. 타입캐스트 분명 닭이나 양보다도 더 똑똑한 돼지들이 모든 문제를 계획해 다른 동물들이 결정을 다수결로 결정하려고 한 모양이다. 그러나 스노볼과 나폴레옹 사이의 논쟁으로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보리를 심읍시다. 여러분들 안됩니다. 귀리가 더 괜찮소. 또한 나폴레옹이 배추나 상추, 샐러리, 치커리를 심어야 한다고 하면 스노볼은 문화 당근, 비트, 사탕무 등의 뿌리 채소를 심자고 했다. 그 때문에 토로는 말싸움을 많이 만들어버렸다. 두 돼지들은 각각 따르는 무리가 있기 마련이었다. 스노볼은 말솜씨로 많은 동물들의 찬성을 이끌고 나폴레옹은 틈틈이 자기를 지지하게 시키는 걸 했다. 그는 많은 양들과 염소들하고 사이가 좋았다. 양들과 염소들은 무작정 아무 때나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를 내질렀는데 이걸로 스노볼의 연설을 방해했다. 그러나 정작 나폴레옹은 어떤 계획도 안 내놓고 있다. 스노볼은 존스의 집에서 발견한 잡지를 보며 계획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목초지의 언덕에 풍차를 하나라도 세워보기로 한 것이다. 결국 스노볼은 전기를 얻을 수 있는 풍차를 만들어 우리의 불을 밝히고 겨울엔 따뜻하게 하고 차교기를 작동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므로 기계 덕분에 동물들은 실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풍차가 전기로 우리를 도와준다면 꼭 동의하겠습니다. 꼭이요. 오, 그럼 우리도 이제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많은 동물들이 찬성하자 감동받은 스노볼은 얼른 설계도 준비에 앞섰다. 존스가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던 때 읽은 책들 덕분에 설계도는 5일 만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스노볼은 부하실로 쓰이던 곳을 서재로 쓰며 그곳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모든 동물들은 스노볼의 그림을 구경했다. 그 중 닭과 오리, 껑, 공작 등 새들은 그 그림을 조심히 다루곤 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애초에 그것을 모른 척하다. 어느 날 그 설계도를 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다가 인상을 찡그리더니 설계도에 소변을 뿌리고는 혀를 차며 나갔다. 그 후 농장 전체는 풍차를 세우지 말지에 대해 들끓었다. 나폴레옹은 풍차로 시간을 낭비하면 다들 게을러지고 굶어 죽을 것이라고 하고 스노볼은 풍차를 만들면 주삼일제로 일할 수 있다고 했다. 동물들은 두 패거리로 갈라졌는데 소음, 말, 공작, 거위 등등은 스노볼의 편이고 양과 염소 등등은 모두 나폴레옹 편을 들었다. 하지만 벤저민만 중립적으로 행동했다. 어리석은 것들아 밥이 넉넉하든 풍차가 노동력 절약을 해주든 사는 건 그러며 그런 거야 풍차가 있든지 없든지 삶은 언제나 다를 게 없어 그딴 허튼 짓이 밥 먹여주냐 풍차 논쟁과 별도로 농장의 방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간이 외양간 전투에서 패전했어도 농장을 되찾으러 존스가 올 것이라는 논리는 주지되었다. 왜냐하면 외양간 전투 소식은 전국에 알려졌고 이웃 농장의 동물들은 갈수록 난폭하고 반항적으로 행동했다. 일요일이 되자 풍차를 세울지 말지에 대한 회의가 열려 모든 동물들이 헛간으로 집합했다. 스노볼이 맨 먼저 일어나서 선언했다. 이따금 양들과 염소들의 매에 소리로 방해받았지만 다음은 나폴레옹이 반박했다. 나폴레옹의 반박인 양들의 일부를 제외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뒤이어 스노볼은 자리에서 일어나 양들과 염소들을 조용히 시키고 열정적으로 외쳤다. 공지들, 우리는 그동안 고생해왔지만 풍차를 만들면 모두 고생을 면할 것입니다. 기계가 동물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동안 우리는 편하게 살고 겨울에도 추위에 떨 이유가 없을 겁니다. 또한 탈곡기, 쟁기썰에 등 전기농기구가 생기고 모든 축사에는 전등, 급수기, 전기히터가 생기게 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모든 동물들이 스노볼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맞아, 살고 싶으면 스노볼을 믿는 게 옳아. 풍차가 세워지면 맘 놓을 수 있을 거야. 찬성할게요, 스노볼 오빠. 멋지다, 스노볼.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은 스노볼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다가 날카롭게 꾀꾀거렸다. 그 순간 밖에서 늑대 소리가 들렸다. 아우, 으르릉. 어라, 왜 늑대 소리지? 정말 그렇네요? 그러더니 얼마 안 되어 아홉 마리의 늑대들이 헛간으로 일제히 달려들었다. 노스의 장식이 박힌 목걸이에 늑대 아홉 마리가 함께 스노볼을 덮치려 하자 스노볼은 헛간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늑대들은 으르렁거리며 스노볼을 추격했다. 아슬아슬하게 스노볼은 울타리 사이로 빠져나가서 사라졌다. 저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저 늑대들은 누굴까? 어디서 나타난 거지? 늑대 아홉 마리는 나폴레옹이 자기가 돌보아 주겠다며 제시와 블루베렉에서 빼앗아 몰래 세뇌교육을 시켜 늑대처럼 만들어버린 강아지들이었다. 아성체였지만 이들은 맹견, 즉 늑대나 다를 게 없었음에도 나폴레옹과 스킬러에겐 존스에게 한 것처럼 뺨을 핥고 꼬리를 흔들고 애교를 부렸다. 마침내 나폴레옹은 늑대들과 함께 이전에 메이저 선생이 연설을 했던 자리로 올라와서 연설을 했다. 그딴 회의는 오늘부로 폐지합시다. 앞으로 농장 문제는 우리 돼지들이 다 해결하고 모임이나 토론, 투표도 금지하겠습니다. 결정사항은 나랑 스킬러가 알려줄 것입니다. 스노볼이 쫓겨난 이후에 큰 문제의 동물들은 기가 막히거나 실망했다. 올바른 논리만이라도 있다면 항의를 누구라도 용기 있게 할 것이었다. 복서도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할 말을 잊고 말았다. 결국 앞줄에 랜드레이스 종 돼지 두 마리, 이베리코 종 돼지 두 마리, 이렇게 네 마리의 젊은 식용돼지들이 나서서 불평을 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맞아요. 메이저 선생님께서 말하신 동물주의를 지켜야죠. 당신은 그럴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온과 같이 있는 늑대들이 으르렁거리며 짓자 넷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양들과 염소들이 함께 외치기 시작했다. 내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15분간의 합창에 의해 결국 마지막 회의는 끝이 났다. 스킬러는 동물들에게 말했다. 동물들, 나는 여러분들이 나폴레옹의 일에 있어서 치룬 희생에 고마워한다고 믿을 겁니다. 지도자로서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 나폴레옹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에 기뻐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의견을 내리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스노볼이라는 개돼지에게 속을 뻔하였죠. 개돼지라니요? 그분은 외양간 전투에서 맹렬하게 싸워주었는데요. 아니, 용기로는 모자르고 더군다나 스노볼은 나폴레옹의 설계도를 표절해 아주 농장을 몰락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폴레옹이 풍차 건설에 반대한 것도 그것 때문이요. 황소 한 마리가 말했다. 맞습니다. 위험한 개돼지를 없애버리려고 작전을 짠 겁니다. 충성과 복종을 배우시면 안전할 겁니다. 어찌 되었든 존스가 돌아오길 바라는 분은 없죠! 누구도 존스가 두려웠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으나 복서만 이렇게 말했다. 어쩌겠어? 나폴레옹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봐야 하는 거지. 타입캐스트 결국 복서는 자신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 나폴레옹은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좌우명을 만들어버렸다. 그 후 스노볼이 서재로 쓰던 곳은 철거되었다. 그 무렵 봄이 되자 일요일 아침마다 동물들은 일주일 동안 할 일을 위해 헛간에 모였다. 이제 살점이 없어져서 뼈만 남은 메이저 선생의 두개 고른 깃대 및 부분에 총과 같이 세워졌다. 나폴레옹은 스킬러 그리고 노래와 시를 짓는 재능이 많은 미니무스라는 젊은 돼지와 함께 메이저가 연설했던 자리에서 앉았고, 나머지는 그들을 마주했다. 타입캐스트 다음 주 명령을 나폴레옹이 읽은 후, 전국의 동물들을 재창한 뒤 동물들은 해산했다. 스노볼의 추방 이후 3주가 지났다. 우리들은 풍차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건 매우 고된 작업이다. 따라서 배급량이 줄 것이니 그 정도는 참으며 2년 동안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지어다. 그날 밤, 스킬러는 동물들에게 말했다. 저번에 스노볼이 나폴레옹의 설계도를 표절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알았는데 왜 나폴레옹이 풍차 건설에 반대했지? 암탉 한 마리의 질문에 동물들이 맞장구를 치자 스킬러는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나폴레옹의 계획인 거야. 나쁜 세력가인 스노볼을 없애기 위한 계략이죠. 이제 스노볼이 없으니 지도자의 계획이 앞으로 나아갈 거야. 동물들은 그 말을 알 수 없었음에도 스킬러의 설득력 있는 발언의 덤으로 같이 온 3마리의 늑대들이 간떨어지게 으르렁거려서 결국 설명을 받아들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